사연 하나 없이 한양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? 사연 하나 없이 한양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? 당신이 정말 외지부요? 그렇소. 내가 외지부 강한수요. 자, 억울한 일, 원속한 일 말씀을 하십시오. 무조건 승수합니다. 외지부 강한수요이시다. 강한수? 누구야? 전하시오? 억울하시고? 하면 송사를 하시오, 송사를. 난 쩐니 들어와야 일을 하오. 저놈의 빨간 돈주머니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니니. 이렇게 얄짤없이 구실거면 저도 제대로 세마겠습니다. 전하,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? 지선아. 즐겨라. 그러자고 권력이란 걸 갖는 것이야. 내가 미끼를 던진 곳은 다른 곳이다.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니까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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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VIEW